자 여러분 오늘 이 의로 문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 엔비디아 주문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는 모양이네요 AI용 데이터센터 슈퍼컴퓨터 클라스터 AI용 데이터센터 건립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미국의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엔비디아의 최신 AI 슈퍼컴에 해당하는 블랙웰 수요가 굉장히 폭증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25% 정도 예상치보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가 아마 실적 발표가 곧 있는데 실적 발표가 있고 나면 또 엔비디아의 주식 가격이 뛸 거다 그리고 지금 130%는 거저 예전이 싼 편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럼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오늘 주가를 보니까 예를 들면 이게 오늘 주가입니다 오늘 주가는 그렇게 좀 어제보다 한 2% 정도 떨어져가지고 3.94% 정도 떨어졌으니까 호흡을 고르는 상태죠 그 다음에 뭐 많이 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비싼 여러분들 AI 반도체를 엔비디아로부터 살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은 모양이죠 오늘 한 신문에서 엔비디아가 차세대 인공지능 가속기용 그래픽 처리장치인 GPU인 일명 블랙웰의 주문량을 당초 계획보다 25% 늘렸다 그럼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수요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보도를 7월 15일 대만연합보에서 이렇게 발표한 건데 그러면 엄청난 여러분들 이 소식이 시장에 전해지게 되면 가격이 띄어야 되는데 며칠 사이에 가격이 계속 답보 상태거든요 이렇게 좋은 호소식이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외신들이 그런데 가격은 이렇게 정체 상태 지금 빠져 있고 이제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 가지고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그런 미국의 빅테크들이 많은 수요를 하는 모양이죠 그러면 당연히 엔비디아의 분기 성적표가 어마어마하게 좋게 나올 것이고 그럼 주가에 바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큰 수혜를 보는 경우는 이제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GPU가 가동되는데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공급하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 덕을 보겠네요 현재 HBM 생산 능력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GPU 수요가 25%나 추가 주문되고 있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크게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을 공급하는데 크게 여러분들 수혜를 받아 가치가 있다 그럼 이제 또 두 회사 삼성전자나 이런 데 주가가 반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식 가격이 납부 상태라는 것이 이해가 좀 안 된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국의 빅테크들이 계속 AI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가지고 데이터 센터에서 학습과 주론에 사용되고 있는 그런 AI 반도체 수요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다 이런 부분만 오늘 확인하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오늘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김동주 교수께서 쓰신 아주 역작 여러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